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두리와 친구들이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났어요. 이쪽 길이 맞다고? 응. 자갈밭이다. 자갈은 너무 딱딱해. 이렇게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오래 걸으면 발이 많이 아플 텐데. 발 아픈 건 정말 싫어 싫어. 알았어. 발이 아프지 않게 자갈아 무서워져라. 호로록! 우와 부드럽다. 이젠 발이 하나도 안 아퍼. 이것 봐. 발자국도 푹푹 찍히고 재밌다. 재밌어. 모래는 발이 빠져서 걷기 힘들어. 좀더 편한 길 없을까? 알았어. 더 걷기 편한 길이 나와라. 호로록! 모래가 보다. 걷기 좋다. 난 몰라. 비가 와서 진흙탕이 됐잖아. 진흙이 되니까 끈적끈적해서 잘 걸을 수가 없어. 이것 봐. 난 몰라. 배우탕. 그렇다면 땅에 내린 비를 꽁꽁 얼려야지. 비가 오로라. 호로라. 자 어때? 얼음은 너무 차가워. 발 시려. 안 되겠다. 썰매를 타고 가자. 썰매가 범치질 않아. 예수야. 찾았어. 잡아. 그들이와 친구들은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보물을 찾았어요.